자 대우 2-2-5-1 해설 상취로 확인 자 그래서 5-1에서는 미래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래에 할 일을 표현할 때 우리말로는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나는 좀 이따가 9시쯤 간식 먹을 거야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겠죠 9시 전에 이런 말을 하겠죠 이것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과거 시 그래요? 과거라고 합니까? 지금 8시인데 9시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휴까지 가르치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미래 시제죠 그래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나는 매일 아침을 웃는다 오케이 이런 표현은 현재 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에 대한 뭐다?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한다 난 매일 아침을 먹는다 라는 이 표현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시제라고 표현한다 현재 시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아침 먹습니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I eat breakfast everyday I eat breakfast every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2 하다시 2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 다음에 B 동사인 경우에는 M이나 IS나 R가 사용된 경우 그 다음에 양념식 같은 경우에 Can 같은 것을 사용된 경우에는 이걸 보고 전부 다 현재 시제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시제도 배웠습니다 B 동사 과거 시제는 M, IS 의 과거는 뭐고? was R의 과거형은 war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 deed 양념식 같은 경우에 Can의 과거형 food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몇 개 있는 것들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별로 분류해 놨고요 B 동사 과거 시제 사다시 과거시제 양념시 과거시제 입니다.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랑 과거 말고 지금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말입니다. 나는 저녁식사로서 고기 먹을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I'm going to eat meat for dinner 좋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표현할 때 be going to 뒤에 무슨 c? 사다시를 쓰며 뭐뭐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다. OK. 그래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 be going to 뒤에 뭐? 하다시. 뭐뭐하다 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뭐뭐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 비고잉투 뒤에 하다시 가면 뭐뭐할 계획이에요. 뭐뭐할 예정이에요. 라고 계획을 말할 때 쓰는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고잉투에서 주의해야 될 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비고잉투는 경우에 따라서 무슨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어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할 때 비고잉투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고잉투가 뭐뭐할 예정이다 로 쓰인 건지 어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라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문자 읽어보세요.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자 여기 2 뒤에 the market이 있는데 2 뒤에 무슨 시가 오는 경우? 이런 시. 장소. 장소 이름 시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I'm going to the market의 뜻은 뭐다? 저게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 squirrel야? 어떻게 I'm going to the market이 나는 마트 시장에 갈 예정이라가 된다고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뭐합니까 여기에 읽어보세요 be going to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be going to가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선생님이 한 40번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자 읽어보세요 going to the market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시장으로 가는 중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난 시장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market 무슨 시제라고 합니까 이걸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지금 시절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미래에 뭐뭐 할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be going to 뒤에 여기에 I'm going to it 할 때 이 going을 보고 1번이냐 2번이냐고 안 물어봐요 내가 어 하지만 I'm going to the market 할 때 이 going은 1번이냐 2번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뭔데 내가 뭐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I'm going to the market 할 때 go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몇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야 됩니까 εδώ 두 가지 어 2가지 쓰일 수 있지 무슨 뜻이거나 또는 무슨 뜻이 쓰 있어 가는 중인 또는 안 가던 여기서 I'm going to the market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가는 중인 어 그러면 가다라는 고에 ing를 붙여서 가는 중인으로 뜻을 바꿨으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가는 중인iner 뜻으로 변차ître 무슨 씨로 바뀐 거야 나는 중인 어떤 사람 가는 중인 사람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니까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주고 있어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어 어디로 너는 할 예정인입니까 난 그냥 이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시장으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야 그래도 왜 열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왜 넣는데 여기 투두가 있어요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열의 뜻은 뭐고 너 어디 가는 중인지 물어볼 땐 무슨 뭐 투두를 도대체 뭐 무슨 이유로 붙여 붙입니까 뭐 이거 갑자기 여기 투두 붙여볼 거야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가는 중이란 뜻이 안 된다니까 비고잉 투 뒤에 하다 씨가 오면 더 이상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니깐요 어 이거 뭐 100번 얘기해야 됩니까 비고잉 투 뒤에 무슨 씨가 오냐에 따라서 비고잉 투의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얘기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해요 이거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에요 도대체 뭐 집에서 공부할 때 뭘 들었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네 화면에 안 보여주디 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밑에 문장 읽어봅니다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이건 뭔 소리야 난 이제 시장으로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go 난 갈 예정이다 이걸 보고 무슨 짓이라고 한다 나 좀 이따가 한 10시쯤 시장에 갈 계획이야 뭐 좀 뭐 좀 사올까 이게 과거입니까 내가 시장에 갈 계획이고 예정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과거가 됩니까 무슨 시제겠어요 이거 아니 이 앞에서 뭘 지금까지 이 앞에서 뭐 했습니까 미래 표현할 때 비고잉 투 뒤에 하다시 집어넣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미래 시제 표현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과거는 무슨 과거입니까 과거진행은 무슨 또 과거진행이고 과거진행형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I was going to the market 이거 무슨 쓰실까요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무슨 뜻이었어 I'm going to the market 오늘 그 시장으로 갈 것이다 이 친구야 아까 전에 M하고 EZ에 과거형이 워드라고 안 했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난 지금 시장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아까 전에 7시에 시장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I'm going to the market 이건 무슨 시제일까요 I'm going to the market 제가 뭐 가르쳐주면 그게 의미가 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이제 곧 6학년 되고 중학생이 될 건데 비고행 2 뒤에 하다시 넣어서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거 미래시제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렸죠 이제 고객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그쵸? 미래를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슨 시? 양념 시인 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시 있지 않나요? 예 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윌의 뜻은 무슨 뜻이다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양념시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시를 어떤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된다 선생님이 여덟 번 이상 얘기 안 한다 그랬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똑같은 얘기를 뭐 스무 번 서른 번 할 거 같으면 도대체 수업을 왜 합니까?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 했습니까? 화장실 화장실을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원래 모습 그대로 M is R의 원래 모습은 뭐? M is R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왜 M is R B 동사라고 부를까요? M is R의 원래 모습이 B니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고가 원래 모습일까? 고즈가 원래 모습일까? 양념시 뒤에는 그는 간다 라는 표현은 He goes 해야지만 이건 무슨 시 제야? 그는 갈 것이다 하고 싶을 때 양념시 윌을 썼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He will go He will go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OK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갑니다 He goes there He goes there 무슨 시 제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를 양념시 윌을 쓰면 He will go there He will go there 무슨 시제? 좀 이따가 저녁 때 거기 갈 거야 언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 할 일 얘기하는 거야? 미래 할 일 얘기하는 거야? 현재 할 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He will go there 무슨 시제라고 한다고요? 도대체 뭐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면서 뭔 생각하면서 공부합니까? 자 윌과 비고잉투의 차이점 윌은 막연하게 뭐뭐 할 것이다 란 느낌이고 비고잉투는 윌보다는 좀 더 뭐 되어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다 뭐 되어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다 뭐 되어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다 응? 뭐라고요? 비고잉투 뒤에 하다씨가 왔을 때 무슨 뜻이 뜻이 뭐였어요? 뜻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고잉투 뒤에 하다씨 왔을 때 무슨 뜻이라고 다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go to the market의 뜻이 뭐였어요?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그래서 좀 더 뭐 되어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쓴다 잘 계획된 계획된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미래의 계획이나 미래의 예정을 얘기할 때 비고잉투 를 쓴다 응 그래서 너 내일 뭐 할 거야 뭐 뭐 단순히 뭐 뭐 할 건지 묻는 거야 아니면 계획 묻는 거야 계획 묻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그 다음 뭐라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나는 내일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야 I'm going to go to my back tomorrow 뭐라구요? I'm going to go to my friends tomorrow I'm going to go to my friends tomorrow I'm going to go to my friends tomorrow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될까요 내가 뭔가 미래 계획을 얘기할 때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를 써야 된다고 앞에서 시작부터 얘기했어 그럼 I'm going to win my friends 하면 with my friends가 뭐뭐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러면 난 내일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I'm going to win my friends be going to 뒤에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나는 먹을 계획이다 아까 나왔어 나는 저녁식사라서 고기 먹을 계획이다가 뭐였어 그럼 나는 먹을 계획이다 만 표현하면 뭐야 그럼 나는 놀 계획이다 하면 되겠네 여기 그냥 이렇게 다 해놨어 누가 내가 언제 내일 어떻게 다 놀 계획이다 그럼 나는 먹을 계획이다가 I'm going to eat이면 난 놀 계획이다는 뭐겠냐 너 다시 공부해 갖고 와라 알았어? 응 수고했습니다 ,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 할 시간 없어 네 너는 보강해야 되겠다 할 시간 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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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